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 바로 또 효종언니가 싫어하네요 아 많이 부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근데 목감기가 와가지고 다들 독감예방접종 하셨나요 저는 혹시나 오늘 컨디션이 안좋아질까봐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목이 많이 따끔따끔하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러네요 잠을 못잤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파주로 퓨마 영상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후딱 메이크업하고 메이크업 이렇게 딱 점 찍고 눈썹 쓱쓱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하기 귀찮으시다고 이렇게 머리 따놓으셨어요 선생님 일을 쉽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어머 어머 언니 봤어? 입을 덮고 있는 거? 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요? 안 그래도 따뜻한 음료를 샀어요 고마워요 감기 걸리신 분 없나요? 네 목감기가 걸렸는데 따가워요 따끔따끔 따끔따끔 오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보시네요 신기하게 언니 보고 있지? 언니 댓글 쓴만 보여요 나한테? 안 보이죠 요즘에 그거 된다던데 여기에 글 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수업 중에 인스타 라이브를 들어왔어요? 대단한데? 안 돼 글 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글 쓰는 거 있던데 영상 통화에 하는 건가? 화면에 글자 띄우는 거 있잖아 뾰로롱 어머 되게 예뻐지네요 지금 예뻐졌지 나? 효과 때문에 지금은? 어머 라이너도 그려줬어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반짝반짝? 지금 반짝반짝 뜨고 있어 지금 반짝반짝 뜨고 있어 지금 반짝반짝 뜨고 있어 반짝반짝 뜨고 있어 나 화장했어 언니 메이크업 끝났는데? 오케이 오늘 오케이 바로 들어간다고 할게 도착하면 바로 옷만 갈아입고 나름 트렌디한 색감이야 컨트롤링도 해주고 그러네 오 선글라스도 썼어 옷도 많이 보다 선글라스도 꼈어 오 신기해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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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키야 이게 제일 맘에 드는데? 난 이게 제일 맘에 들어 이게 무슨 기능이지? 어 없어졌다 아 이게 아닌데 그 예쁜 거 어디 갔지? 아 여깄다 햇살도 있어 아니 따뜻해 오 귀엽다 아 좋아요 진짜 귀엽다 이거 와 기능이 몇가지야? 이게 제일 예쁘네 이게 제일 예쁘네 근데 그 글씨 쓰는건 결국 못찾았네 근데 그 글씨 쓰는건 결국 못찾았네 근데 약간 인위적이다 이것도 근데 약간 인위적이다 이것도 없애야겠다 없애야겠다 뒤에서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글씨 쓰는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가운데에 이렇게 글씨 쓰는거 다 모르는거 같아 나만 모르는게 아니었어 다 모르는거에요 어 네 댓글 아무튼 저는 오늘 파주에서 수마 영상촬영을 안무팀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서 다들 모두가 예쁜 촬영을 끝내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잉 그리고 우리 아잉 여러분 너무 보고싶어요 보고싶어 보고싶어 언제 만나? 우리 언제 만나니? 아잉 언제 만나? 넌 넌 만나고싶을때 만나면 지금 준비라 다 그럼 지금 파주로 오라고 해도 돼? 우리 아인 다음에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 내가 한턱 거하게 쏟게